못했어요 안경순이가 오빠랑 똑같구나 혜인아 아니에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못했어요 안경순이가 오빠랑 똑같구나 혜인아 아니에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별로 닮지 않았어요 아 자꾸 오빠 오빠랑 닮았다 그래 사람들이 버니즈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다고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아 원래 어렸을 땐 좀 다르게 생겼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비슷해지는 느낌 잘생겼다고요